위키페타는 위키백과를 모의의인화 한 것이다. 모의의인화 또는 모의화는 애니메이션 및 만화에서 모의 요소들이 인간이 아닌 물체, 개념, 현상 등에게 주어지는 형태의 의인화이다. 일반적인 위인화와는 약간 다르게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모습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간의 형태를 가지면서도 소년소녀나 미형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모의 요소들에 더해 모의의인화는 위인화 이전의 대상을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장신구들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인물들은 주로 코스프레 형식으로 무생물 및 상품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진다. 이러한 의인화는 인물의 성격과 여러 대상을 자기적으로 귀엽게 만드는 데에서 유머를 준다. 이러한 의인화는 오타쿠 문화 내에서 매우 흔하다. 많은 모의 의인화들이 동인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초기 두채 너리나 후타바 채널 등 일본의 인터넷 포럼들에서의 토론의 결과로써 만들어졌다. 이러한 유행은 동인 서클들과 애니메이션 및 만화에서 무생물이 위인화된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확산되었다. 동물의 귀와 꼬리를 한 동물귀 인물 미소녀 또는 미소년 형태의 동물의 귀나 꼬리 등을 한 등장인물들은 동물귀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고양이 귀가 가장 흔하나 토끼 여우 개 등의 형태도 많이 나타난다. 동물귀 인물들은 보통 동물의 특성이 더해진 부분 이외에는 사람의 형태를 띈다.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시리즈로는 실제 동물들부터 미확인 동물들과 전설의 생물들까지의 수많은 동물들을 소녀의 모습으로 위인화한 캐모노 프렌즈 등이 있다. 컴퓨터 분야의 요소들을 모의 요소들으로 바꾸는 인터넷 밈은 아이맥걸 및 초비치의 설레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종료 버튼을 위인화한 시타켓장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시타켓장은 2001년 두채 널에서 누군가 종료 버튼을 표고로 보았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본에서 윈도우 7을 출시했을 때 해당 운영 제재를 마도베 나나미로 위인화하여 미즈키 나나가 성으로 등장한 테마팩도 출시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또한 일본에서 윈도우 8을 홍보하기 위해 두 소녀 마도베 유와 마도베 아이로 위인화했다. OS탄이 만들어진 이후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웹사이트들도 위인화되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는 독자적으로 위키페탄을 두고 있으며 모질라에서는 모에질라를 두고 있다. 2010년 픽시브에서 샤이니아 로 활동하는 중화민국의 사파카가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를 위인화한 아이자와 히카루를 만들어 중화민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 홍보되었다. 2013년 싱가포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마스코트로서 아이자와 이노리를 두게 되었다. 만화 푸른세계의 중심에서 시리즈에서는 컴퓨터 게임들을 위인화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시리즈는 소닉 더 헤지호그, 슈퍼 마리오, 테트리스 등의 비디오 게임들을 기반으로 한다. 세가 하드걸즈에서는 세가게임스 사이 비디오 게임기들이 위인화되었다. 국가 위인화와 함께 여러 국가들의 모의 위인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니온장, 아프가니스탄의 아후가니스탄이 있다. 둘 모두 일본에서 웬만화로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을 소년들으로 묘사한 히마루야 히데카즈의 해타리아 엑시스 파워즈도 있다. 2010년, 두채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본인 비하소거인 르번꾸이츠를 위인화한 히노모토 오니코를 만들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상에서 커지는 반일감정에 대한 반응으로써 두채널에서 만들어졌으며, 이후 일본의 인터넷 이미지보드들 및 포럼들에서 인터넷믹이 되었다. 르번꾸이츠를 일본어의 한자 발음으로 읽으면 일본어로 여성이름이 되므로, 이는 기모노 복장의 뿔과 일본도를 착용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2015년, 인터넷 유저들이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를 모에 의인화한 isis짱을 만들었다. 그녀의 이미지들은 어나니머스에 의해 isis의 온라인 선전을 희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47개 도도부현을 모에 의인화한 모의지리가 알려져 있다. 이후 출시된 마법소녀대전은 47도도부현을 마법소녀에 의인화하는 크로스미디어 프로젝트이다. 의인화 시에는 픽시브에 의한 캐릭터 디자인의 일반 공모를 해 3천건 이상 개시, 스마트폰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마법소녀대전의 전단지에서 ps 비타버전과 애니메이션 버전 정보가 게재되어 있었다. 메카무스맨은 화기, 전차, 군함, 항공기, 유도탄 등의 군사병기들을 위인화한 것이다. 이러한 위인화들 중 제2차 세계대전 병기들이 유명하다. 이 병기들의 메카무스매 피규어들이 발매되어 오고 있다. 스트라이크 위치스와 함대 컬렉션은 군사병기들의 모의 위인화에 기반한 유명 작품들이다. 법전쟁 포기를 규정하는 일본국 헌법 제9조 같은 일본국 헌법 조항들도 모의 위인화되었다. 홍콩 트램의 지역 간장제품 모의 위인화 도장음식 라이트 노벨 아키칸에서는 마법을 통해 소녀로 변한 음료수 캔들이 등장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